김영희 선생님은 예방학 전문의로서 시민건강연구소의 상임연구원이십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훨씬 전부터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오신 분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명희입니다. 저는 예방의학을 전공했고 예방의학 안에서도 주로 질병의 결정요인들을 탐구하는 역학 분야가 제 전공입니다.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역학적인 거라기보다는 제가 역학 중에서도 사회역학의 전공이기 때문에 주로 사회적인 이슈들 그리고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감염병이라는 게 아까 많은 선생님들 말씀하셨지만 어떤 생물학적인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보건학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병원체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고 완벽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하게 위험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자유와 자격이라는 측면에서 불평등이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경제적인 취약성과 생물학적인 취약성이 둘 다 이슈가 되고 또 다른 문제는 이 감염병이라는 것들은 타인에 대한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들이 면역력이 높으면 즉 군집 면역이 되면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개인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사회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기 위해서 개인의 편익과 사회의 편익이 균형을 이루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WHO에서도 이런 판데믹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험 소통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강조를 합니다. 이를테면 여기 좀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 퍼블릭 헬스 리스폰스에서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원칙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이 좀 더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그냥 위험 소통의 문제만은 아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건 중요한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판데믹에 우리가 대응한다는 것 어떤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을 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임상시험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문제입니다. 이건 일종의 사회적 중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회적 중재는 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이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내가 A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저기 지자체의 어떤 말단으로 내려왔을 때 정확하게 그것이 재현된다? 이제 그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일종의 개방체계 안에서 작동하는 그런 사회적 실험, 사회적 중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제해서 감염병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사회가 참여하고 협력을 해야지 이 감염병을 실제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게 거버넌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거버넌스 자체가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고 해도 이 생전 처음 겪는 유행에 대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디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처음부터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현장에서 아주 유연한 지식들을 제공을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시민적 감시가 강화되고 상호관의 신뢰가 구축이 되어야 정부나 기업의 책무성도 강화시킬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위험의 부담 그리고 편익에서의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게 민주주의가 어떤 완결된 목표가 아니라 과정으로 존재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퍼블릭 공공의 복원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 위기를 이해하고 이 성공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의 존재는 사실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부가 뭘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같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을 나누고 서로를 비판하고 협력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이제 CSO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CSO는 UN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비국가 또 비영리 그리고 자발적인 그런 조직들 시장과 영리 부분에 떠나 있는 그리고 국가로부터도 독립되어 있는 그런 이제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아까 이제 제가 일부 질문도 봤는데 이 K-방역 한국 방역의 성공이 뭐 어떤 것이 가장 큰 요인이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4월 말에 이제 언론이 해외 언론인지 기고했던 것은 한국의 이런 유행을 종식이라는 표현에 지금 조심스럽지만 이 한국의 유행을 이제 급격한 유행을 완화시키는데 시민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이제 글을 한번 기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실제 사례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텐데요. 예를 들면 사실 우리가 이주민 얘기들 많이 하죠. 싱가포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유행이 잘 통제되는 것 같다가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 이제 집단 발병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제 이주민 그 인권 옹호 단체들 어떤 일을 했냐면은 여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1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이 초기였을 때인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몇 가지 언어로 안내 자료들을 배포했을 때 당시 이주민 단체에서 훨씬 많은 언어로 자체 번역을 해가지고 자기는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또 그런 이주민들의 커뮤니티에 배포를 했고 마찬가지로 생활방역과 관련해서도 지침이 나왔을 때 사실 어떤 세계에 이렇게 언어가 많은데 정부에서 이제 다 하기 어려웠죠. 그런 부분들을 이주민 단체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런 번역 자료들을 배포를 했고 또 아마 대구부터 시작해서 이제 집단 시설이라든지 유양병원 이런 데 이제 집단 발병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장애인 단체에 직접 나서서 직접 가서 환자를 돌보기도 하고 또 자가 격리 되신 분들 사실 이분들이 물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혼자 집에서 무언가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분들을 직접 도우면서 자가 격리로 동행하기도 하고 단순히 봉사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지역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를테면 국가 차원에서 어떤 재난대책들을 제시를 하기도 하고 또 매뉴얼도 이제 같이 만들고 그리고 실제 정부와 만나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대화 채널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실질적으로 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초기에 많았던 그런 집단 발병이나 그 유양시설에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정말 이분들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태원 클럽에서 문제가 됐을 때도 자칫하면 이게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 좀 되게 좀 조마조마한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그런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해 왔던 여러 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이분들이 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그 서울시 뭐 특히 경기도 같은 데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도 보호하고 대중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제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었던 것은 굉장히 이제 모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도 그런데요. 예를 들면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이제 가입해 있는 보건의료 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종류의 코로나와 관련된 정부 지침들을 다 모아서 보건의료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필요한 지침들을 모아서 이제 게시를 해놨고 이제 다른 한국과 한국보다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았던 그런 해외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이제 컨퍼런스를 하면서 경험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이제 콜센터 같은 경우에 집단 발병을 터졌을 때 이제 여기 말고 다른 콜센터도 아마 문제가 될 텐데 그럼 현장에서 이 문제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노동조합이 나서서 이제 직접 조사도 하고 정부에 제안도 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적인 것도 이제 굉장히 큰 여파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 지침이 실제 현장까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노동조합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정부에 요구를 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적인 사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연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마 지금 이름 많이들 아시는 렘데시빌이 이제 아주 유력한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 렘데시빌을 만드는 회사가 초기에 미국에서 유행 굉장히 적었을 때 그 올펀드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희귀의 약품 희귀의 약품 지정을 받으면 7년 동안 이제 가격을 높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적을 때 사실 이걸 신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이 약품이 실제 이 코로나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가격을 사실은 대중들이 이 회사를 위해서 이제 수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전 세계 시민단체들이 이제 연대를 해서 그렇게 가격을 올리면 어떡하냐 말도 안 되는 처사다 비판을 했고 실제로 렘데시빌을 만드는 길리어드 회사가 이제 이걸 철회하기도 했고요. 엊그저께 이제 세계보건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하신 것처럼 이런 인류의 과학의 성과들이 소수의 기업이나 가진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공유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연대성명이라든지 언론기구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있었던 그 WHA는 이런 것들을 좀 상당히 반영한 좀 일부는 긍정적인 그런 회의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시간이 적다고 해서 하도 이제 서두르다 보니까 너무 서두러서 아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앞으로 도대체 뭐가 필요할 것인가 이게 사실 판데믹이라는 게 바로 끝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건강에서만의 위험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큰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위해서는 이 CSO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제 앞서 발표하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버넌스라는 게 결코 정부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조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정부가 분명한 생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시민들은 단순히 봉사를 하는 동원당하는 주체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중앙정부에서부터 아주 그 지역 말단에 이르기까지 이런 정부 관계자들이 시민사회 같이 일하는 방법들을 좀 배우고 훈련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평소에 이런 시민사회 역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 잘 아무것도 모르는데 급한 상황에 대해서 갑자기 뭐 컨택을 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일일 거고 그렇게 되려면 시민사회에 굉장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알권리 부장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적 인프라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아까 장애인 단체들이 그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 시민사회 단체가 하나도 없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지금 와가지고 아무리 도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각각의 개별적 시민들이 그런 일을 저는 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소에 이런 시민사회들 시민사회 단체들의 역량들을 강화하는데 상당한 종류의 이제 좀 지원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시민사회도 그에 걸맞는 어떤 협력의 주체로서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이게 대중적으로 나가는 방송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고 계시는 혹은 듣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좀 당부를 드리자면 이게 우리가 시민 개인으로서 정부의 방역 대책에 협조하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또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지 뭐 어려운 조건에 계신 분들을 도울 수 있는 혹은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 손을 내밀어도 되고 아니면 목소리를 보태주셔도 되고 혹은 이런 단체들이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게 후원을 하셔도 되고 이런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개인으로서 하는 활동에 조금 더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발표의 마지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